너무 고기가 부드러우면서 생선, 살인지 뭔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이제 닭곰탕의 옛날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노계의 육감, 육... 육감입니다. 식감. 육질, 식감도. 저를 보면서 육감? 안 봤어요. 왜 그래요? 에이, 정확하게 나이를 보면서 육감? 1초도 안 봤어요, 1초도. 나 진짜. 저기 봤어요. 육질과 식감의 합성어예요, 합성어. 미안합니다. 제가 잘못했네요. 귀는 왜 빨개진가? 어? 귀가 빨개지면? 어, 방금. 어, 방금. 어, 방금. 야, 귀 빨개진 사람. 오랜만에. 아니, 최대한 가리고 온다고 가려왔는데요. 1초도 안 봤다고. 육질과 식감. 식감이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거든요. 그래서 노게를 쓰는 닭곰탕이. 귀가 안 돌아오네. 귓 빨간 사람이 정말. 어, 참 짜증이 나는 게. 자기 귀를 볼 수가 없어요. 얼마큼 빨개진지는 몰라. 이렇게 하면. 확인이 안 되니까. 확인이 안 되니까. 안 돼요? 그래서 이제 식감이 좋은 장점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렇죠. 그렇죠.